중앙으로 축소 이전 시 입주 기업들의 황갈로 인하여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. 이에 정주시는 사냥건설은 행정처에 떠넘기기를 반복하며 사업이은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이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있는 운형우시설을 수십 년 수백 년 이 땅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이해하고 살란 말인가. 정주시는 대답하라.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 동막인들을 다 죽여라. 그래야 회김을 처리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어느 한 동막인들을 사지로 내몰지 마라. 정주 시장 한밤덕은 무엇을 하는가. 늘 잠만 자는가. 소소의 동막 주민들의 입에 계간을 물려 닫게 하려는가. 한밤덕 시장부터.